일단 첫 번째로 백옥광채 요건데요.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트가 텐셀 시트라고 해서요. 제일 얇아요. 내 피부가 다 보이는 시트거든요. 아 나 그 시트 좋아해요. 네네. 굉장히 뭐랄까요.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잘 갈라붙는 시트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동안 탄력이라고 해서 아기 주사 말씀하셨잖아요. 아기 주사에 들어가는 건 좀 순면이라고 해서 좀 도톰한 시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항산화 아까 말씀하셨던 신데렐라 주사는요. 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. 그리고 순면보다는 조금 더 얇게 이루어져 있어서요. 굉장히 흡수가 돼 있었던 이 성분들을 피부에 붙이는 순간 쫙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런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. 마지막으로 대나무 수치 이건 아마 조금씩 아셨을 거예요. 대나무 수치 좀 정화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. 그래서 물건과 동시에 좀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피지 같은 것도 꼭.